위대할사이 탑이름 공덕탑이니 총지부와 각기관에 이뤄놓은 사업 출가제가 무력이네 결정제이요 뒤끌고와 대산이 된 금자탑일세 영산초의 숱을 팔아 자본 세워서 조순의 왕 바다 막아 헝당 만들고 익산총구 건설 간식 몇 장 사이며 만성평의 반갈기동 눈물겨라 기타 각질 지부기관 시작할 때도 동군서주 절약 절식 가능하시여 알뜰하신 장립정신 발휘하시고 끊임없는 유지 정성 바치시였네 황금의 탑 차지하신 탑주제위여 어찌다 행위로 사업하셨던가요 다생겁네 끊임없이 계속하시사 다생겁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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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생 готов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